아니 방에 냉정부가 있어요? 네 방 안에. 남편. 전용 냉정부. 이야. 음. 어휴. 우와. 약. 약. 비타민. 아 오래 살겠네 우리 형. 오래 살아야지 애들이 다 살겠는데. 야. 아 그래도 은근 또 이런 거 챙겨 먹나 보네. 이런 거 안 치면. 그래. 스스로 챙기는 게 낫죠. 맞아맞아 스스로 챙기는 게 낫죠. 뭐요? 마다를 먹는 거야. 보통 먹으면 한 10개씩 먹어요. 씹히는 대로. 아 근데 체력 관리하셔야지. 그럼 저는 영양제 특별히 뭐 먹는 건 없고요. 네? 제가 영양제를 많이 먹나요? 비타민C. 비타민C하고 그 간 건강에 좋은 거. 그리고 다이어트약. 마그네슘. 티비콤도 있고. 발팽이죠. 간에 좋은 한약. 멀티비타민도 먹고. 공진단. 그리고 물도 그냥 안 먹어요. 저는 안 먹어요. 몸에 좋은 뭐 이파리 같은 거 넣고. 정력이 좋은 것도 넣고. 그리고 다 물을 다려서 끓여서 그 물을 이제 시원하게 냉장고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제가 그걸 먹죠. 물은 항상 그 물을 먹어요. 이게 뭘 먹는 거야. 이 정도 안 해. 안 먹는 거지. 아니 왜냐면 애가 다섯이야. 아내하고 열여덟 살 차이 난다고. 또 하얀 씨가 만들어주신 거예요. 저것도? 네네네. 저 아내 가시호박. 가시호박피. 직불이 말린다. 무슨 해자겠어. 황칠나무. 간에 좋은 걸 많이 넣네. 그냥 뭐든 다 좋다면 저희 이모나. 지인분들이 꼭 저한테 갖다 줘요. 그게 저기 지삼요리가 맨날 저런 거 먹잖아. 나무 이렇게 다르면서. 지금도 술 잘 드시대. 술 좋아하니까. 지금도 좋아하시죠. 좋아하시죠. 그게 누구 있어요? 눈치를 많이 벗으시대요. 멘트 금지가 있어요? 아니 뒤에서 이러고 있는데 보여가지고. 아니 너무 팔짱 끼고. 팔짱 끼고 딱. 얘기하면서 검사를 맞는 느낌인데. 왜 이렇게... 감사합니다.